김요환 육군참모총장이 어제 최근 잇따른 병역 내 가혹행위 및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대책으로 해당 행위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부대를 즉시 해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5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11개 교육청에 9월 2일까지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의 직권면직을 재차 촉구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집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이십을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과대포장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고 포장 폐기물을 줄이고자 2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추석 명절 선물 세트 과대포장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바이얼 레버쿠센의 손홍민 선수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20일 새벽에 열린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코펜하겐의 상대로 결승골을 터뜨렸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Scientists have taken the first step toward developing a material that can do what octopuses and squid have mastered, change color at the drop of a hat. Researchers in the US have developed a flexible, pixelated sheet that can detect light falling upon it and change its pattern to match. The technique cribs from the general principle of the marine animal's skin. helena 엔 그들은 메뉴 기oni 모델 Goodness holes Every